아 힐을 안줘 아 힐을 안줘요 걔가 힐 달라도 안주고 그냥 힐러들이 자기나 저게만 힐 주는 것 같아 한 탈일때 힐을 안주고 그냥 그래갖고 내 탈시래 아 힐이 안 돌아 또 힐이 안 돌아 로봇을 뺏겼어 로봇을 안 밀어 자 빼 아 그래? 어허 지었어요 아 이런 소리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유도 못하세요 자 컴온 맨 오버 아 저는 게임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뭐 아직 안 하죠 자 한 번 더! 힐러들 아이야 아 힐러들 다 죽었네 어 뭐야? 어 뭐야? 힐러들 다 죽었.. 죽었는데? 뭐지? 아 어렵고 짠 나죠 힐러들 막 힐 안주고 쌈나면 짠 힐러들 다 죽어서 힐러들 다 죽었어 없어 우리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두 명 예 별거 없죠 여러분 안녕 죽어라 아 나 힐 줘 빨리 이리 왜 안 줘 아 여기 있었구만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나이스 나 있다 나 있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아 힐 받았네 힐 받았어 힐 받았어 저 아저씨 힐 받았어 빼 빼 빼 뭐야 뭐야 됐어 됐어 저 끝날 때까지 아이고 야야야 재웠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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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해봐 어어어어어어 거의 뭐 제가 동무대죠 뭐 컴온 맨 로봇을 이동시켜야 해 로봇을 이동시켜야 해 놓치지 말자고 제가 왔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들어왔다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 어떻게든 한 명 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이상하게 껴있으면은 이기기 어렵지 쉽지 않지 얘 뜰 거 같아 얘 왜 안 뛰어 이 아저씨 왜 안 뛰어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어어 아 아 이 이 이쁘 이 이 오케 잡아! 잡았어! 얘들아 밀어! 밀자 얘들아! 아 롤하네? 저도 롤하네 근데 롤은 나는 이거 좀 움직이는게 좀 짤 나가지고 이게 오버워치는 WASD로 좀 캐릭터가 직관적으로 움직이는데 롤은 이게 간접적으로 움직이니까 짤 나가지고 이리 와! 로봇 어딨어? 나 왜 힐을 안 줘!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깼었다 여기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 앤씨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가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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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어디있던거야 저 아나는! 아잇! 오케 잡았어 잡았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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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being 높긴 한데 루슈가 뭐 나한테 와르가르 아obed Burgl 갑니다. 어쨌든 갑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거 아나! 아나! 니온진! 니온진 아나! 와! 자, 이겼어. 뭐야? 바로 봐! 아! 아예 모르는 손님은 언제든지. 위도우가 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닌데? 어, 핵인가? 아닌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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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동 조준이 안되는데?